호박선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10초입니다. 호박선에서는 불 사용이 많으므로 냄비에 먼저 물을 끓여서 불릴 것, 데칠 것 있으면 준비하겠습니다. 데칠 것은 당근인데요. 당근은 채 썰어서 데치고, 석이버섯은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은 불린 것으로 지급되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석이버섯을 불려주었습니다. 다음, 겨자가루. 겨자는 겨자장을 만들어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발효하셔야 하는데요. 냄비에 물 끓고 있죠. 가루가 1큰술이면 물은 반큰술 정도 넣어서 뻑뻑하게 개줍니다. 이렇게 개어서 벽에다가 붙이고요. 여기에 바로 식초, 설탕, 소금, 간장을 넣는 것이 아니라 발효 후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 덮어서 이렇게 발효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냄비 사용할 일,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 데치고 겨자 발효하겠습니다. 길이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호박 안에 끼워 넣어야 하므로 가늘고 짧게 성형하겠습니다. 한 2-3cm 정도 길이로 편썰고 최대한 가늘게 편을 썰어주시고요.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서 채썰은 당근은 끓는 물에 데칩니다. 가늘게 썰었으므로 오래 데치실 필요 없이 10초에서 30초 정도 잠깐만 데쳐주시고 바깥으로 빼고 찬물에 헹구어서 열기를 빼줍니다. 그래서 수분을 빼고 접시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겨자 발효해 보겠습니다. 아까 미지근한 물에 개도 없던 겨자는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두시면요. 따뜻한 온도 40-50도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매운 냄새가 날 때까지 발효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호박 성형할게요. 호박은 2개가 나와야 하고 길이가 4cm가 되어야 합니다. 4cm를 먼저 자르시면 절대 안되고 먼저 반을 갈라서 대칭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4cm가 어슷하게 나와야 하므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슷하게 잘라서 일단 비스듬하게 성형을 합니다. 비스듬하게 성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4cm를 어디부터 재시냐면 맨 위에 부분부터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 같은 각도 한 45도로 들어갔는데요. 45도로 똑같이 들어가면 아랫면도 4cm 윗면도 4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성형하여서 호박을 2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칼집을 넣어주는데 이것도 어슷하게 들어갑니다. 가운데 한번 균형있게 넣어주시고 3분의 2 깊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한번씩 넣어줄게요. 이때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3번 칼집을 넣었고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자 호박의 칼집이 벌어져야 하므로 뒤집어서 절여줍니다. 소금은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한 작은술 이상 넣었습니다. 호박은 뒤집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더 잘 절여지라고 물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호박 반 정도만 잠기게 물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표고 성형해 보겠습니다. 표고는 기둥을 제거하고 수분이 있으면 포가 안 떠짐으로 수분 제거도 하고요. 포를 뜹니다. 정해진 사이즈는 없는데 표고도 호박 안에 채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길지 않게 2, 3cm로 하고요. 포는 정말 가늘게 0.1로 포를 떠줍니다. 채쌈 표고는 다른 때와 달리 간장, 설탕, 참기름 양념하지 않고 볶지 않습니다. 불려진 석이버섯 성형하겠습니다. 석이버섯은 안에 녹색 이끼를 제거하시고요. 소금으로 문질러 씻어 제거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헹구어서 돌 있으면 돌까지 제거를 합니다. 채썰고 소금, 참기름 양념에서 고명으로 이따 올리겠습니다. 약간의 소금, 참기름, 석이버섯 양념하였습니다. 5분 정도 지났는데요. 겨자가 발효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냄새를 바람으로 맡아보시면 매운내가 많이 납니다. 뜨거울 때 식초, 설탕, 소금, 간장 섞어 두겠습니다. 10초 2큰술 정도, 가루가 1큰술이면 2큰술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탕은 하나만 넣겠습니다. 소금 약간, 그 다음에 간장은 풍미와 색 때문에 소량만 넣어줍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 섞어주시면 설탕이 다 녹고 가루가 잘 섞어집니다. 덩어리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체내려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내려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호박선과 같이 제출하셔야 해요. 소고기 성형하겠습니다. 핏물 뺀 소고기는 정해진 사이즈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호박 안에 끼울 거니깐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3cm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께와 폭은 최대한 가늘게 0.1로 뜨겠습니다. 포떼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고기 표고 당근 양념장 만들겠습니다. 간장 한 작은술, 설탕 간장 양의 반이나 3분의 1, 그 다음에 미리 다져 두었습니다. 파 마늘 넣고요. 후추, 참기름, 깨부셔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 가진 양념을 만드신 다음에 오늘은 다르게 소고기 표고 당근 3가지를 합쳐서 가진 양념합니다. 이렇게 양념 된 소고기 표고 당근을 호박 안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팬 사용하겠습니다. 팬 달구고 기름 넣어 코팅 지키고 지단 붙이겠습니다. 계란은 미리 깨두었고요. 노른자, 흰자 분리하여 지단 붙여서 고명으로 2x0.1cm, 길이가 2cm, 폭이 0.1cm가 되게 올려주면 됩니다. 기름이 뜨거워지면 닦아서 코팅 시키고 불은 약불로 합니다. 기름을 넣습니다. 지단은 앞뒤를 뒤집어서 반대편 익히고 익은 후에 꺼낸 다음 식은 후에 썰겠습니다. 지단을 다 묻히고 나서 석이버섯 볶습니다. 석이버섯 볶으실 때는 기름 소량만 둘러주시고요. 불은 약하게 하여서 볶아냅니다. 자 이제 호박 잘 절여졌으면요. 한번 헹구어서 속재료 끼워넣겠습니다. 물에 헹구어서 소금기를 빼주시고 물기 제거합니다. 물기 제거한 호박은 표고고기 당근 양념한 거 끼워넣겠습니다. 살짝 호박을 벌려주시고요. 표고와 당근 소고기를 골고루 잡아서 속에 끼워넣습니다. 이때 호박은 익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러질 수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너무 많은 양을 채우시면 고기가 부풀어서 모양이 좋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박선 재료 다 채웠습니다. 이거를 이제 냄비에 넣고 찌겠습니다. 자 호박선을 찌려면은 냄비에 물 한 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과 간장으로 색과 간을 합니다. 약간의 소금, 그 다음에 간장, 얇은 보리 잡기 색깔로 맞추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호박을 넣어주시는데요. 호박 칼찜 위로 물이 잠겨지면 속재료가 나와서 보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찜 밑에까지만 물이 잠겨있게 하시고 불은 약불이나 중불로 뚜껑은 닫고 이렇게 호박을 익혀줍니다. 자 계란 노른자, 흰자, 지단은 폭이 0.1, 길이가 2cm 정도로 합니다. 먼저 길이부터 맞추고요. 폭을 0.1로 썰겠습니다. 흰자도 노른자와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흰자도 노른자와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흰자 2개, 노른자 2개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해 두었고요. 실고추는 지단과 같은 크기로 이렇게 손으로 끊거나 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국물을 끼얹어가면 고기가 익도록 호박의 색이 누렇게 되지 않도록 합니다. 호박이 다 익었으니까 담아보겠습니다. 호박산에서 지단은 맨 위에 떨어지지 않게 너무 많은 양 올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석이버섯, 또 그 위에 신고추, 그 위에 잣, 총 5가지의 재료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박선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국물까지 깔끔하게 뿌려서 제출합니다. 국물은 1큰술 정도 주었습니다. 지금 호박선 완성된 거 보시면 씨는 뭉그러지지 않으면서 투명하게 잘 익었고요. 그 다음에 뿌려진 것 어깨, 재료가 잘 익었습니다. 자 호박선 2개랑, 그 다음에 겨자즙 만들어 놓은 것까지 같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호박선 완성되었습니다.